어? 뭐 하셨어요? 다들? 왜? 혼자 온 거야? 아니 왜? 뭐요? 몰랐어요? 나 오는 거? 응 흠 흠 흠 흠 흠 우리 아무도 생각 못 했어. 아 나 문자 받은 줄? 흠 흠 하... 병아 맞고 온 거 아니지? 왜 계속 썬 거 같은데? 윤태이 맞았나? 컨셉이다. 흠 웃기지마. 다 앉으면 말해줄게요 그러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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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예상치도 못했다. 아 진짜? 수영 안 했나 근데? 근데 수영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. 그거부터 얘기해봐. 안 했지. 왜? 안 했어 수영을? 수영이 없어. 그 카드샤. 아니! 수영... 응 못했지. 왜? 수영 장을 안 갔고 뭐하고 왔냐면 그냥 호캉스 느낌 살짝 내고 룸 서비스 많이 먹고 왔어. 응. 뭐... 뭐...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아 나 발 정도는 담갔어 근데 족욕했어. 한강 보이는 데서 빨리 부러워해줘. 아 근데 내가 어쩌다 왔을 것 같아. 내가 어떻게 왔을 것 같은지. 너무 피곤해서 왔어? 아니. 그건 아닐 것 같아. 둘이 너무 공룡공룡해서 아 근데... 방해되는 것 같아서 이제 둘이 할 말이 꽤 많더라고? 근데 밥 먹고 있는데 뭐 갑자기 형범 오빠한테 문자가 온 거야. 좀 곤란해 하는 와중에 언니가 알겠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뭐?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는 거야. 느낌이 왔어. 내가 갈 것 같은 거지. 쫓겨났어. 잘 왔어. 야 진짜 멋있다 정원 씨. 정원 씨가 진짜 사람이 괜찮다니까. 야 저거 말 많이 안 하고 나 같으면 말 엄청 했을 거야. 이야 멋있네. 연애하기 좋은 남자야. 잘 왔어. 밖에 나왔다? 응. 근데 오늘 비 안 왔잖아. 원래 계속 응. 내가 나한테 비가 오는 거야. 더 촬영한 거지. 아... 근데 난 진짜 괜찮거든? 나를 내보낸 거는? 응. 근데 걱정한 게 아 그냥 신경 쓰이는 거는 내가 너무 신나게 나온 것 같아서 오빠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얘기 많이 하다가 갑자기 잠들었어. 아 나는 여기 오늘은 못 잘 것 같아서 빨리 갔다 올게. 일부러 안 자려고 했는데 자라면서 이 정도 올 줄은 몰랐어. 이 친구 가고 싶은데 이 친구 가고 싶은데 이 친구 가고 싶은데 내려와서 응. 새 잘 꺼어. 어. 오구 좀 꺼져라. 에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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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떡해 야 이거 교체로 보니까 진짜 못 보겠다 그쵸 그쵸